수십 명의 연예인과 재벌들이 키나를 응원하러 왔고 키나 덕분에 kbs 단독쇼가 1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팬들 반응? 키나는 히트고 큐피드 덕분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중 하나가 됐습니다. 키나는 가수 활동 외에도 다수의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바쁜 스케줄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최근 입수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키나는 연말 kbs 특집 프로그램을 녹화했습니다. 이는 kbs가 투자한 키나 전용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키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스모개 무대에 올랐고 kbs 특집 프로그램에는 키나를 뒷받침하는 스태프 50여 명과 댄서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키나의 방송을 보기 위해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왔고 심지어 재벌들도 관객석에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벌들이 연예계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전내 없는 일입니다. 이부진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키나의 무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제작진은 키나의 무대는 많은 가수들의 꿈의 무대라고 말했습니다. 아티스트로 활동한지 1년밖에 안된 키나는 이미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데뷔했지만 키나처럼 성공하지 못한 선배들도 많습니다. 특히 내부 직원은 키나 덕분에 kbs가 1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키나를 응원하는 팬들 외에도 재벌들도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프로그램 종료 후 키나를 위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kbs 5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인품과 재능 덕분에 키나는 모두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키나의 첫 정규앨범은 내년 초 발매될 예정입니다. 키나의 세심한 준비로 팬들은 분명 만족할 것입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